김용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박관호 평양신민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행을 위해서 일 목란관에서 연회를 차렸습니다. 연회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재정경제부 장관 권호규, 과학기술부 장관 김호식, 통일부 장관 니재정, 국방부 장관 김장수, 농림부 장관 임상규,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로두철 내각부 정리,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관계 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김용남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일행의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7년 전 평양에서 마련된 북남순의 상봉과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민족끼리는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리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제가 우리 앞에 나서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성원 모두의 순관사명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을 중시하고 힘을 합치는 여기에 통일과 번영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번 북남순의 상봉이 조국 통일을 열망하는 온결해에게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북녘의 동포들이 따뜻이 환영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갈라져 있지만 우리 강토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이고 북녘 동포들이 한민족임을 거듭 실감했다고 하면서 그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7년간 남과 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신뢰 증진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공동본용의 미래를 이어온 도대가 될 것이며 이번 상봉이 그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화해와 협력이 대세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추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과 남측의 일부 수행원들이 오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올바른 민족문화보전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끊임없이 개화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민족문화발전의 역사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를 보여주는 역사유족들과 유물들, 자료들을 주의깊게 돌아봤습니다. 이어 그들은 고려의학과학원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이곳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의 인민적 보건 시책을 관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연구실들과 치료실들을 깊은 관심 속에 돌아봤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원들이 오늘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참관했습니다. 후대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 속에 대학이 음악예술교육의 전당으로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작물로 훌륭히 일도선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본교사와 강당들, 음악당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그들은 학생들의 예술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원들이 오늘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가 주치의 미학사상을 구현한 우수한 미술작품들을 창작 보급하며 시대를 빛내에는 만년대계의 기념비들을 권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조선화 창작단과 전시된 작품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그들은 3대 혁명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의 기초를 높이들고 사회지구 원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전력공업, 채굴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등 중공업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중공업반의 여러 전시품들과 자료들을 조의깊게 돌아봤습니다.